기아차는 26일 한층 고급스러운 내외권과 신사양을 대거 적용한 고급 대형 버스 그랜버드 이노베이션을 출시했다. 기아차는 2007년에 선보인 뉴 그랜버드 새로운 디자인과 첨단 신기술, 고객이 선호하는 신사양을 대거 적용해 새롭게 탄생했다는 의미로 그랜버드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이라는 모델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랜버드 이노베이션의 주요 특징은 한층 고급스러운 스타일론의 외관 디자인 변경 최첨단 신기술을 적용한 편의사양 대거 적용유로 수준의 국내 배기가스 규제 법규 충족 등 국내 대형 고급 버스 중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확보했다. 그랜버드 이노베이션의 하이데커 모델은 전면부에 새로운 디자인의 프런트 패널과 프런트 범퍼를 적용하고, 헤드램프 및 안개 등의 이미지 라인의 블랙 컬러를 사용해 세련되고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비필러 사이드 글라스의 유려한 형상의 이미지 패널을 부착해 세련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적용한 것도 인상적이다. 그랜버드 이노베이션의 실내 공간 중 운전석 주변부는 중대형 승용차 수준의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스타일로 변화하였으며, 승객석 부분은 화려함이 돋보이는 LED 조명과 고급스러운 실내 컬러를 통해 쾌적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구현했다. 그랜버드 이노베이션에는 현대기아차가 독자 개발의 성능연비 내구성을 인정받은 12리터급 파워텍 엔진과 10리터급 H 엔진이 탑재됐다. 12리터급 파워텍 엔진은 고마력 모델이 최고 출력 425마력, 최대 토크 193kgm을 갖추었으며, 10리터급 H 엔진은 고마력 모델이 420마력, 최대 토크 193kgm의 성능을 지닌다. 그랜버드 이노베이션은 전자식 가변 터보 차저, BGT, GF6단 변속기 최적의 리어 엑셀 기업이 등을 적용해 연비를 개선했으며,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개량 산화 총매 장치 효율 증대 등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적용 예정인 유로 수준의 국내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랜버드 이노베이션의 판매 가격은 파워텍 425마력 기준으로 그린필드 1억 3천만원 파크웨이 1억 3,880만원 블루스카이 1억 4,605만원 선샤인 1억 5,615만원 선샤인 우등고속 1억 6,310만원 실크로드 1억 6,520만원 실크로드 우등고속 1억 7,155만원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